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토담비 적중특강 엘씨 최호선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더운 날씨 중에서 건강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7,8월 방학달을 앞둔 6월 시험이요 우리가 예상한 문제들 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지 우리 하나하나 지금부터 둘러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할 텐데요 문제를 풀 때 문장을 듣고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마시고요 한 단어를 잡아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A 재생할 텐데요 한 단어씩 잡아보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자 넘버 원 A The products are displayed in multiple levels multiple levels B Some grain is being planted being here C Crops have been sorted into baskets sorted basket D A merchant is putting price signs on the products Merchant까지 내용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잡아서 내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빙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사물 사진에서 우리 빙이 나오면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답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사람 주워 나오시면 우리 무조건 오답 처리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The man 하면 남자가 그림 안에서 뭔가 해요 하는 내용인데 남자가 없기 때문이죠 됐나요? 자 우리 A부터 내용 꼼꼼히 확인해 보죠 A 봤더니 The product에서 상품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상품이 될 수 있겠죠 Are displayed 까진 정답이네요 그래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까진 정답인데 In multiple level 했는데 Multiple은요 다각의 다양한 이런 뜻이어서 다양한 레벨로 이 레벨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얘는 뭘 말하면 바로 층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시면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Fourth level 뭐예요? 첫 층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층으로 디스플레이 돼 있어요 음 얘는요 평평하게 디스플레이 돼 있어서 여기 문장이 정답이 되려면 요런데 상품이 놓여져 있어야 정답이 될 것 같네요 B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B는 some grains인데 grain은요 우리 공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ome grain is being planted 했는데 우리 빙 나오면 무조건 오답 처리하기로 했어요 왜요? 빙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중입니다 이런 뜻이어서 공유가 심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누구 사진 나오셔야 돼요? 농부 사진 나오셔야겠죠 C로 같이 갔더니 crops 했어요 crops는요 우리가 뭔가 수확물을 crop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신 이런 공유 같은 거 우리가 수확물 crops 할 수 있겠죠? 공유가 has been salted 그래서 sort는요 kind랑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종류별로 나눠져 있어요 into baskets 바로 정답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문장이요 저는요 첫째 딱 단어 듣자마자 오답 처리 갔어요 첫 번째 문화 왔어요? merchant merchant가 뭐예요? merchandise product는 상품 merchant는 뭐죠? 맞아요 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인 이라고 문장이 시작되면 merchant 하면 그림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상인 이 나와서 뭔가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은 보이지도 않아요 첫 단어 듣자마자 오답 깰 수 있겠네요 다시 한 번요 putting price sign에서 price sign은요 가격표라는 뜻이어서 이런 가격표료 putting 넣고 있어요 두고 있어요 on the product에서 제품 위에 요거를 꽂고 있는 사진 나오셔야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전체 문장을 순수하게 해석해서 가려가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빙으로 제거 사람 주워 제거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규칙을 제거하고 나니까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 확인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호텔 로비에서 남자분이 서 계시고요 여자분이 남자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네요 다시 한 번 A부터 문장 재생합니다 전체 문장 이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죠 단어 빨리 잡아서 우리 정답과 오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넘버 2 A The man is gazing at some documents gazing document The woman is handing a paper to the man woman handing C The computer has been mounted on the counter computer counter The man is wiping off his glasses wiping off glasses까지 내용 확인하시면 아주 좋네요 자 A부터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 봤더니 The man is gazing at some documents 라고 나와서 봤더니 선생님 저는요 gazing이라는 동사가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빠르게 man과 도큐멘트의 연관관계 계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man과 도큐멘트의 연관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남자가 여기 손으로요 문서를 잡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 gazing이라는 단어 우리 알아두시도록 할 거예요 사실 gazing은 뭐냐면 뭔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gazing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part 1의 그림만 보고는요 이 남자분이 지금 gazing하는지 대충 보는지 사실은 멍때리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gazing 나오면 우리 그냥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보다라고 해석하죠 이런 것도 뭐 있습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네 맞아요 브라우징 있으시죠 또요 check 있죠 또 뭐 있습니까 inspect까지는 우리 inspecting ing 형태로 쓸게요 까지는 모두 검사하다 확인하다 참 빠르게 보고 말다 이런 다양한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part 1의 그림만 보고는 그 속속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전부 다 보다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the man is browsing at some document 얘기할 수 있고요 the man is checking some document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정답인데요 a가 정답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 part 5 넘어가서 문 접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얘가 정답인 거 확인해도요 나머지 bcd도 오답인 거 반드시 확인하셔서 문장은 한 번 듣지만 두 번 문제를 풀어오십시오 자 두 번째로 가자 the woman is handing a paper to the man 했어요 여러분 핸딩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핸딩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펜을요? 핸딩? 건네주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최소한 여자분의 팔과 남자분의 팔이 뭔가 맞닿아 있는 그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과 관계 없네요 핸딩 표현 알아주십시오 see ya 자 컴퓨터를 했는데요 이 be mounted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전 동사 몰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어와 마지막에 나온 목적어 빨리 연관 깊은지 확인하셔야 되죠? 전치사고 뒤에 나온 단어 빨리 연관 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봤더니 컴퓨터와 카운터 카운터 이렇게 평평하고 넓은 책상 같은 이런 곳이 연관이 지금 깊어요? 안 깊어요? 사실 깊지 않아요 컴퓨터하고 카운터는요 띄어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카운터의 연관관계 제도 저는요 아 답이 될 확률이 낮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 be mounted라는 표현 이제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be mounted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탑재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카운터에 구멍이 뚫려서 여기에 컴퓨터 스크린이 아예 탁 박혀있을 때 우리가 be mounted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장이요 The man is wiping off his glasses인데 선생님 저 너무 긴장해서 이걸 못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man과 glasses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연관이 깊죠? 그런데 이렇게 몸에 닿은 거 있죠? 안경이라든지 지금 wristwatch에서 손목시계라든지 아니면 자켓이라든지 이렇게 몸에 닿았을 때 우리 어떤 동사 쓸 수 있어요? 몸에 닿으면 무조건? 맞아요 몸에 닿으면 무조건 wearing 이란 표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몸에 닿을 때 wearing 그래서 우리 백팩 있죠? 이렇게 책개방 같은 거 딱 매도 내 몸에 닿죠? 그래서 우리가 wearing 할 수 있어요 명찰 같은 거 붙여줬어요? 내 몸에 닿죠? 그래서 우리 wearing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풀 때 만약에 동사를 잘 못 들었어요? 그래도 남자가 glasses wearing 밖에 없는데 wearing이 동사가 아니네? 오다 해서 올게요 듣나요? 여기 하지만 이 표현을 알아주셔야 돼요 wipe off 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앞에요 차 자동차 문 이렇게 뽁뽁뽁 닦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wiper 이라고 하죠? 걔가 왜 wiper예요? 맞아요 닦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닦아내다 라는 뜻이어서 남자가 안경을 닦고 있어요 아니요 wear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이요 A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보다라는 동사 4개 알려줬어요 뭐뭐 있었어요? 한번 말해보죠 뭐 있었죠? 맞아요 브라우징 있었어요 또요? 체킹 또요? 인스팩팅 또요? 게이징 네 가지 동사는요 꼭 반드시 알아서 가십시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문제 보죠 한 가족이요 자전거 타는 아주 좋아 보이는 그림이네요 자 역시 A부터 D 재생됩니다 한 단어 잡으세요 자 지금부터 가자 Number 3 A The path leads to the lake Lake B Some people are walking along the trail Walking C Bushes have grown on both sides of the road D Some fallen leaves have been gathered on the road Fallen leaves gathered 됐나요? 자 이제 A부터 내용 확인할게요 봤더니 한 단어 잡아서 끝났어요 뭐 잡았어요? Lake Lake 뭐죠? 호수요 호수 됐네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끝 됐나요? 하지만 여기 있는 동사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Read라는 동사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시험에 가면 단수가 주어가 되면서 Leads라고 발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Leads도 알아주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저는요 우리 토이팀을 이끄는 저는 리더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하는 사람이지 토이팀을요? 이끄는 사람이죠 그래서 Read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끌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The path에서 길이라는 단어요 길이요 Read 이끕니다 To the lake 하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뭐가 탁 나와야 돼요? 레이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길 끝에 호수가 보였다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호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레이크 한 단어 잡아서 오답 처리하세요 자 피기 같이 갔더니 Some people are walking 해서 끝났어요 이 사람도 걷고 있어요? 아니요 타고 있죠 우리 타는 거 뭐라고요? 맞아요 Riding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Some people이 riding a bike 얘기하시면 정답이겠지만 Walking 오답 끝났어요 Along은 뭐뭐 따라요 라는 뜻이어서 길을 따라서 자전거 타고 있어요 음 여기서 나왔네요 우리가 보통 street이라고 쓰는 단어요 길이라는 단어요 단어를 조금 어렵게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path라고 나오는데 시험에서 절대로 발음 path 해주지 않습니다 path 해서 path 같이 들려요 됐나요? path 하고요 조금 어렵게 하려면요 예를 들어 pathway라고 표현하게 돼요 길 길이라는 뜻이에요 또 어려운 단어 하나 더 넣었네요 뭐야? 오늘 나온 trail 나오셨네요 trail까지 우리 전부 다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따라 걷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있어서 오답 시험 부시 센데요 부시는요 우리 무릎이나 허리 높이 오는 이런 관목들을 우리가 부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시에서 해서 관목이요 has grown 해서 자라 있습니다 어디에 오세요? on both sides 해서 양쪽이요 over the road 해서 길의 양쪽의 부시들이 자라 있어요 라는 상황 설명을 아주 잘했네요 뒤로 같이 가시죠 some fallen leaves 해서 fallen요 fallen은 떨어지다 이런 뜻이어서 떨어진 이파리들 뭐예요? 낙엽들이요 have gathered 라고 했는데요 getter은요 모으다 모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알아두실 거예요 그래서 낙엽들이 모여져 있어요 어디요? on the road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길 위에 낙엽들이 모여져 있어요 역시 동일합니다 getter라는 동사 몰랐어요 그럼 빨리 fallen leaves와 on the road가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 빠르게 보는 건데요 이팔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다 처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요 C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요 역시요 동사 명사 중에서요 한 단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자 네 이번에는요 제가 선생님이요 제가 이렇게 막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셨나요? 아주 좋아요 자 우리 A부터 같이 가보죠 A 갔는데요 저는 이 단어 한 단어만 들어도 오답할 거예요 무슨 단어? floor라는 단어 여러분 보세요 floor이라고 단어가 들렸어요 그러면 floor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정답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보세요 on the ground 들었어요 그럼 뭐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ground요 근데 이 그림에서 지금 floor가 보이긴 해요 여러분 지금 이 큰 그림에서 요만큼 보이는 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floor 한 단어만 들어도 오답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floor가 정답이 되려면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있던 바닥에 짐이 놓여져 있던 바닥에서 뭔가 일어나던 청소라고 있고 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다시요 some books are stacked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나오셨어요 stack 해서 쌌다 라는 뜻이어서 책들이 쌓여져 있어요 on the floor 그럼 여기에요? 지우고 다시 한번 가죠 여기에요 책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림 나오셔야 되죠 정답과 관계없습니다 b shelfs에서 shelfs에요 우리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단어 단어들이요 하나하나 놓칠 게 없네요 이번 달에 나올 단어들이에요 shelfs에서 선반이라는 뜻이어서 바로 여기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shelfs shelf라고 얘기하시죠 선반이요 아 full 되는데 여러분 full이에요 full 무슨 게임할 때도 여러분도 여기 풀방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방 어떻게 된 거예요? full 된 거? 가득 찬 거죠 그래서 shelfs are full 듣자마자 오답 끝났네요 그러면 full이면 여기 있는 공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답 이렇게 된 거죠 shelfs are full에서 가득 차 있어요 reading material 여러분 읽을 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나 신문 잡지 우리 전부 다 reading material 할 수 있어요 일부 어렵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뭐요? 여기서 오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토익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full에서 오답 처리하셨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C로 같이 가실게요 some people 사람들이 아 깨척 우리 이미 했어요 gather 된 거 뭐예요? 모으다 보이다 라는 뜻이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주 좋아요 around 어디 어디 주변에 미팅 테이블 그래서 미팅 테이블은요 우리가 혼자 앉는 책상 말고 좀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팅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습니다 정답이네요 뒤로 같이 가죠 원해볼 때 외면 그래서 한 명의 여자분이요 한 명의 여자분이 이제 putting away 하는데 put은요 두다라는 뜻이에요 away는 무슨 뜻이에요? away는요 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utting away는 무슨 뜻이에요? 멀리두다 치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분이 치워버리고 있는데요 노트패드를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패드 같은 거를 멀리 치우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과 관계없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요 C 확인 가능합니다 자 우리요 여태까지요 단어 하나 잡는 훈련도 했고요 플로어 같은 것 한 단어 딱 들렸을 때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에 여러분이 직접 잡아서 계산해서 답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자 자 됐나요?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오답 침착하게 제거하셔서 정답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만들어놓고 외국인 성우분이 딱 녹음해서 저한테 다시 왔을 때 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성우분이요 여러분 풀기 힘드셨어요? 그렇게 딱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을요 아주 잘 살려서 녹음해 주셨어요 자 A부터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A 봤더니 Construction material is being delivered to warehouse 선생님이 warehouse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이에요 warehouse 보는 뜻이에요 창고 창고 지금 내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끝 이렇게 갔습니다 됐어요? 전체 문장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누구도 여러분한테 전체 문장 이해하길 바라지 않고요 한 단어 빠르게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Construction material 우리 material도 아까 봤어요 무슨 뜻이죠? 거리 선생님 뭐 읽을 거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재료 거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여서 길거리 말고요 거리 그래서 공사 거리 그래서 뭐냐면 공사 재료를 말한 거야 공사 자재가 is being 뭐뭐 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being 나와도 오답 처리할 수 없어요 재료가요 뭐뭐 되고 있는 중인데 deliver 해서 배달되고 있는 중이에요 to a warehouse에서 어디로요? 창고로요 그러면 창고가 최소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창고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오답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B로 같이 가실게요 The man is pouring인데 우리가 pouring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pour, pour,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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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The man is pouring cement on the ground 했는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on the ground 들으신 다음에 ground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확인해서 ground가 정답이 되려면 최소한 남자가 ground에 앉아있거나 짐이 거기 놓여져 있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내용과 연관이 없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시멘트라는 이 발음이요 실제 시험에 가도 절대로 시멘트 해주지 않아요 이거 성우분께서 굉장히 잘 녹음하셨거든요 시멘트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죠 B The man is pouring cement on the ground 뭐라고 그랬어요? 스먼트, 스먼트 이렇게 해서요 거의 시멘트라는 게 들리지 않고 스먼트 해서 어떨 때는요 멘트만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발음해서 예를 못 들었더라도 침착하게 여기에서 정답과 오답을 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남자가 시멘트라이어 바닥에 붙고 있어요 그럼 바닥에 뭔가 쏟아내고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과 상관없죠 여기서는 warehouse 여기서는요 pouring이나 on the ground 들어서 오답 처리 가능할 것 같아요 됐나요? C 같이 갔더니 The core인데 core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석탄 R을 우리가 cor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일부러 안 나오는 어려운 단어 넣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잡길 바랬죠 has all been loaded into a wheelbarrow 얘기하셨는데 wheelbarrow 여러분 뭐야? wheelbarrow? 여러분 필수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손수레 우리가 wheelbarrow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답이 된 이유는 바로 all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보실게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자 all 잡아보세요 C The coal has all been loaded into a wheelbarrow 되셨죠? 그래서 얘가 없었다면 wheelbarrow 손수레예요 loaded 실려져 있어 석탄이 실려져 있어 정답이 될 텐데 all 들리면 오답 그래서 토익에서는요 대부분 오답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 앉아있고 나머지 세 명 서 있는데 모두가 다 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답 나오기 때문에 all이라는 거 나오면 오답될 확률이 높아요 자 뒤로 같이 가자 The man is wearing a work attire 얘기하셔서 working attire 얘기하셔서 attire은 의류 의복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where 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바로 정답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D 확인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한 단어 잡아서 문장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봤어요 part 2도 우리가 앞에 부분을 잡아서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 푸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해설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1번부터 문제 풀이 지금 갈 텐데 제가 문제를 재생할 때 앞에 있는 부분 문제의 앞부분을 잡도록 하십시오 자 11번부터 갑니다 가자 자 앞에 있는 내용 뭐였어요? what's the security code 이렇게 잡으셨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what 같은 문제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 잡아서 가는 거 중요하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 잘 안 잡혀요 혹은 잡았는데 뒤내용 나오면 까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훈련하셔야 돼요 what's the security code 가실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죠 A부터 가죠 what's the security code A my phone number is 544-2939 security code B I'm not sure what's the security code we are temporarily out of stock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뭐? 아셨어요? 아 같이 잡죠 what's the security code에서요 뒤에 내용은 사실상 문제 푸는 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보안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보안번호 몇 번이야? A요 my phone number 제 전화번호는요 뭐뭐뭐 아니요 보안번호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security code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오답으로 유인한 거죠 두 번째 아니요 너의 security code 뭐야? 우리 security code 뭐야? I'm not sure 여러분 I'm not sure 중요해요 왜요? I'm not sure 뭐랑 똑같아요? 얘는요 아론 노랑 똑같죠 그래서요 사실은 누가 security code를 가지고 있니? 몰라 언제 security code가 개정됐어? 몰라 어디에 security code가 있어? 몰라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어서 security code가 뭐죠? 확실하지 않아요 얘가 바로 정답이 있네요 시야 security code 뭐야? we are temporarily 해서 예 해석하기 있는데 잠깐 빼세요 we are out of stock 그래서 우린요 재고가 out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고가 부족합니다 temporarily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재고가 없어요 지금 supply room 나오니까요 supply room 비품실이란 뜻이니까 stop 해서 우리를 꼬시고 있는 거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B 확인할 수 있겠죠 I'm not sure I don't know let me check 같은 유형이요 내가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 내가 몰라 확실하지가 않아 하는 유형들 여기저기 답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외우셔야겠죠 자 두 번째 문제 12번 문제 갈 거예요 역시 문제 다시 한번 재생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 잡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자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when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문화세요 when can I 그 다음 문화세요 apply까지 잡으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when can I apply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apply 무슨 뜻이에요 지원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질문 들으면서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2번 언제요 언제요 언제 지원해요 언제요 언제요 됐나요 자 우리 12번 가죠 when can I apply 역시 뒤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물어본 건 when 한 다음에 둘 셋 네 번째 자리에 있는 동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지원해요 언제 지원해요 언제 지원해요 물어본 거예요 전체 문장 해석하면 그 자격증에 대해서 언제 지원해요 어 저요 운전자 면허증 따고 싶은데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가자 언제 지원해요 언제 지원해요 A During the first week of May에서 5월 달의 첫 주 동안에요 얘가 바로 정답이네요 언제 지원해요 5월 첫 주요 언제 지원해요 언제 지원해요 I will reply soon apply 나오니까 reply 나와서 우리를 보신 거죠 I will reply soon 해서 저는 곧 응답을 드릴게요 내용과 상관없죠 세 번째요 언제 지원해요 At the registration table 이라고 얘기해서 등록 테이블에서 무슨 뜻이냐면 접수처에서 얘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registration table 얘는 무슨에 대한 답이죠 맞아요 외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13번 문제 갑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 잡으세요 Number 13 How can I find out the result of the quality inspection 앞에 내용 뭐였어요 How can I 그 다음 뭐였어요 다시 한번 잡으세요 How can I 앞에 잡으세요 Number 13 How can I find out the result of the quality inspection 뭐였어요 How can I find out Find out 무슨 뜻이었죠 알아내다 이런 뜻이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문제 풀이 가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A Inspectors are waiting in the lobby B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B You are qualified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It's available through our website 됐나요 답은 뭐예요 확인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가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How가 중요하고요 둘 셋 네번째 자리에 나온 동사 어떻게 알 수 있죠 Inspectors are waiting in the lobby 얘기해서 인스펙터는 누구예요 검사관이라는 뜻이어서 검사관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얘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외열에 대한 답이 되겠죠 내용과 상관없죠 두번째예요 아니요 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You are qualified 당신은요 자격이 돼요 이런 뜻이어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죠 아니요 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It's available 그것은 가능해요 Through our website에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요 무슨 뜻이에요 웹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답은 C 내용 확인할 수 있겠죠 전체 문장 볼까요 Quality Inspection 이라고 얘기해서 질검사여서 뭐 재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검사의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웹사이트 통하면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 거죠 앞에 내용 잡는 거 조금씩 훈련이 되고 있나요?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 가도록 하죠 질문 재생하겠습니다 자 가자 문화했어요 I haven't 그 다음 동사요 finished 얘기하셔서 난 아직 못 끝냈어요 자 같이 가죠 I haven't finished 못 끝냈어요 A Be sure to download it 못 끝냈어요 B You need to get the job done promptly C When did you do it?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답을 봤더니 I haven't finished 해서 역시 뒤에 내용보다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 haven't finished 해서 저 아직 못 끝냈어요 My duty yes이니까 제가 일할 것을 아직 못 끝냈습니다 봤더니 아직 못 끝냈어요 B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To download it 해서 다운로드 받는 거 확실하게 하세요 내용이 맞지 않죠? 아직 일을 못 끝냈어 You need to get the job done 이라고 얘기하셔서 Need to 뭐뭐 하셔야 돼요 Get done 이라고 얘기해서 끝내셔야 돼요 promptly 해서 즉각적으로 너 아직 일을 못 끝냈어 너 이제 즉각적으로 일을 끝내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세 번째요 아직 일을 못 끝냈어 When did you do it? 아직 못 끝냈어? 그랬더니 언제 그거 했었어? 내용과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답은요 Be 확인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키워드요 보세요 나 아직 못 끝냈어 라고 얘기하면 나 아직 못 끝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질문에서 만약에 I라는 형태를 취하시면요 답 중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들으셨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You 나온 내용을 찍고 나옵니다 찍는 거 가르쳐주기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점수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규칙 한번 적용되는 거 나중에 선생님이 뒤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15번 문제 다시 한번 앞에 내용 잡아서 가도록 하죠 자 얘가 뭐라고 하면 Would you be willing to? 라고 얘기했죠? 뒤에 나온 동사 문제 잡으세요 가보죠 뭐 나왔어요? work 그래서 1 이해하기 힘드시면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래? 라고 해석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Would you be willing to work? 라고 얘기해서 어려운 형태지만 외우세요 Would you be willing to? 뭐뭐 할래? Would you prefer? 뭐뭐 할래? Would you like? 뭐뭐 할래? 이렇게 외우시겠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be willing to? 뭐뭐 할래? work 그래서 일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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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신 거네요 자 A부터 가보죠 일할래요? 보기 A부터 가보죠 A I'm afraid I don't really want to 일할래? B He changed positions 일할래? C No, we all have work to do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저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U 했을 때 아 내가 너 뭐 할래? 내가 뭐 했어 그럼 상대방 뭐가 답이 된다고 했어요? 너 이런 게 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세요 Would you 너가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보기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너가 할래? A I'm afraid I don't really want to I 너가 할래? B He changed positions C 너가 할래? No, we all have work to do 여러분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건 뭐예요? He 위예요? 아니면 아이에요? 아이가 답이 될 확률이 높죠 찍어도 못 찍으셔야 돼요? A를 찍고 나오셔야 돼요 아 이거는 굳이 찍기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 나 음 여기로 같이 가요 너 있잖아 토익 공부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나 토익 공부하기 싫어 당연한 대화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그래서 얘가 일할래? 하고 물어봤더니 프로덕션 라인에서 제작 마인에서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일할래? 하고 물어봤더니 I'm afraid 유감스럽게도요 I don't really want to 나 진짜 하고 싶진 않아 일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요 너 일할래? He changed position 근육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직업이나 직급을 바꿨어요 내용과 전혀 상관없죠 아니 너 일할래? No,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We all have work to do 여기서 우리는요 We all have 전부 다 일을 가지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을 다 가지고 있어 내용과 전혀 상관없어서 답은요 A 확인된다는 거죠 16번 문제 역시 앞에 있는 내용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Number 16 Can we afford to hire an advertising company? 뭐 나왔어요? Can 위 동사야 다시 한번 가죠 Number 16 Can we afford to hire an advertising company? Can you afford 잡으셔야 돼요? Afford는요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 속도세는 무슨 뜻이냐면 금전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엄청 비싼 가방을 사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I can't afford it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무슨 뭐 때문에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Can you afford 하면 우리 할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뒤에 있는 동사 조금 더 잡아보더니 hire이네요 그래서 우리 고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네요 자 이제 우리 문제 잘 풀어보도록 하죠 고용할 수 있어? A 고용할 수 있어? B 고용할 수 있어? C 그래서 뭐예요? 답은요?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우리 고용할 수 있어? 혹은요 우리 할 수 있어? Yes 할 수 있어 Without a doubt 얘기하셔서 의심 없이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두 번째요 우리 고용할 수 있어? Around $300 뭔가 이렇게 금전적인 거 관련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얘는요 How much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얼마예요? 약 $300 이렇게요 아니요 우리 고용할 수 있어? Through some TV ads 라고 얘기하셔서 TV 광고를 통해서 얘는 how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How do you know? 그거 어떻게 알았어? Through some TV ads TV 광고 통해서 이렇게 답이 되겠죠 우리 답은요 A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이 가실게요 자 문제 재생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 잡으세요 긴장하시고 가죠 자 여기에서 뭘 물어봤어요? 후 그 다음 나온 거 뭐예요? 러 러시 뭐예요? 빨리 빨리 러 뭐예요? 빨리 생각해 오세요 후 러 뭐죠? 맞아 누가 썼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후 러 어디서 누가 썼어? 물어본 건데요 자 보기 A부터 가보도록 하죠 누가 썼어? A At a pharmacy 누가 썼어요? Mr. Wang the journalist 누가 썼어? C It's from today's newspaper 라고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려 정답 B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A에서 At the pharmacy 얘기했어요 At the pharmacy 뭐에 대한 답이 될까요? 왜월에 대한 답이죠 어디서 이 약 샀어? At the pharmacy 약국에서 이렇게 답이 되겠죠 누가 썼어? Mr. Wang the journalist 에서 신문 기자 기자인 왕씨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C로 같이 가서 It's from today's newspaper 에서 그것은 오늘 뉴스페이퍼 에서부터 이건 뭐에 대한 답이냐면요 왜월에 대한 답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Where Where did you find article 에서 그거 그 article 어디서 찾았어요? Where did you find information 에서 그 정보를 어디서 찾았죠? 하고 물어봤을 때 It's from today's newspaper 에서 오늘 뉴스 에서 찾았어요 에서 정보의 출처 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요 B 확인할 수 있겠죠 전체 문자 newest medication 이라고 얘기해서 최근 가장 최신에 나온 약에 대한 대한 기사를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약 나오니까 pharmacy 나오면서 우리를 꼬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답은요 B 확인 됩니다 18번 문제 역시 앞에 있는 내용 잡아서 가실 거예요 긴장해서 다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18번 어 물어봤어요 뭐죠? Who is 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전 뒤에 있는 내용 못 잡았어요 그럼 누구야만 잡아서 가세요 자 가자 누구야 A This is exceptional work 누구야 B The supermarket is over there C Dr. Logan is 답은 뭐죠? C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 못 잡았다고 어 멘붕 큰일 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침착하게 뒤에 있는 내용 못 잡았어도 앞에 있는 내용 가장 중요하다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찾는 거예요 갔더니 Who is Mr. Anderson's superintendent? 어려운 단어에요 Superintendents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매니저 쉽게 말하면 매니저를 얘기한 거고요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슈퍼바이저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한 거냐면 매니저 앤더슨의 매니저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앤더슨 매니저는 누구예요? This is exceptional work 그래서 exceptional은 내가 포함된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뜻이어서 엄청 끝내주는 아주 잘한 뛰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뛰어난 작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비어 아니요 누구예요? The supermarket is over there 지금 슈퍼 인턴덴트 나오니까 슈퍼마켓 나와서 우리 꼬시고 있죠 슈퍼마켓 is over there 이런 거 얘기해서 슈퍼마켓 쪽이에요 해서 얘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왜월에 대한 답이겠죠 C야 누구예요? Dr. 로건 이즈에서 Dr. 로건 박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답은 C 정답 되겠죠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잡아서 가자 자 여기서 물어본 거야 뭐예요? where 물어봤네요 where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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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 거예요 뭔가 어디예요? nearest library까지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못 잡았으면 where 가도록 할게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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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need to buy a new bookshelf 어디예요? B Down the street near the school 어디예요? C I'm a librarian 네 아주 쉽게 우리 답 확인할 수 있겠죠 자 A부터 어디입니까? 그래서 nearest library니까 가장 가까운 도서관 어디예요? I need to buy a new bookshelf 라고 얘기해서 전혀 새로운 책장을 사야 돼요 내용과 관계 없죠 두 번째요 아니요 어디예요? Down the street near the school 라고 해서 down the street 해서 길에 끝까지 내려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 끝에 near the school 학교 근처에 있는 이 길 끝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C로 같이 가셔서 어디예요? I'm a librarian 저는요 사서예요 라이버리 나오니까 라이버리언 나오신 거죠 우리요 20번 문제 20번 문제 아까 전에 제가 무슨 기회 드렸냐면 아 나 있잖아 뭐뭐하기 싫어 그러면 너 뭐뭐해야 돼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거든요 집중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갑니다 number 20 why did you shut down the Madrid branch why did you know 왜 그랬어요? to overcome this financial crisis 왜 그랬어요? B he is a diplomat from Spain 왜 그랬어요? C my trip to Europe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요 문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20번에서 why did you shut down 했는데 여기 앞에가요 좀 빠르게 빡 지나가면서 잘 못 들었어 그래서 why 한 다음에 you 정도만 잡고요 동사 못 잡았어 그러면 그걸로라도 힌트 잡아서 풀어오세요 shut down은요 닫다란 뜻이어서 why shut down에서 왜 문 닫았어요? Madrid branch에서 마드리드에 있는 지점을 왜 문 닫았죠? 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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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어봤더니 A에서 to overcome this financial crisis 얘기하셨는데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뭐 있냐면 for 다음에 명사가 나와도 역시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어서 to overcome 극복하기 위해서요 financial 재정적인 crisis 위기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지 전문을 닫았어요 이런 뜻이어서 예 to 다음에 동사 나오거나 for 다음에 명사 나오면요 why에 대한 답이 됐나요? 왜 부산에 가세요? to meet you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b로 같이 가셔서 외문 닫았어요 he 했는데 선생님 저 동사 못 들었어요 근데 you 들었어 그럼 he는 지금 정답이다 형렬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전혀 없죠 됐죠? 그래서 he 듣자마자 오답 처리 가능할 것 같아요 he is a diplomat 그래서 디플로맨의 외교관이라는 뜻이어서 지금 Madrid 나오니까 외교관 나오신 거예요 나온 겁니다 from Spain에서 스페인으로부터 온 외교관입니다 스페인 외교관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C로 같이 가보실게요 아니요 외문 닫았어? my trip to Europe 그래서 내 유럽으로 가는 내 여행 내용과 전혀 상관없죠 자 21번 다시 한번 희와 유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가보죠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뭐라고 했어요? Do you have moment? 그래서 moment 순간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건데 순간이 있다는 거 뭐예요? 시간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or 선택의 부분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가죠 됐죠 됐나요? 자 A부터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Do you have a moment?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이 뒤에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or이 나오면서 선택의 부분 문제로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시간이 있어? 아니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my article에서 나의 기사 혹은요 나의 글 쓴 거 내 장문을 proofread에서 proofread는요 교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틀렸고 요건 요 내용으로 가는 게 좀 좋겠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줄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간혹 이 5어를요 난이도로 굉장히 높일 때 안 들리게 발음해버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빨리 do you 이런 거 잡아서 정답 확인하셔야 돼요 A부터 같이 가더니 시간이 있어 없어? I'm watching television at the moment 죄송합니다 나는 그때 TV 봤었어 내용과 전혀 상관없죠 됐죠? 두 번째로 같이 가보실게요 아니요 시간이 있어 없어? story 미안한데 I'm busy 나 지금 바빠요 right now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지금 봐줄 시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습니다 얘기하신 거죠 시간이 있어 없어? It's 530 이렇게 나오셨는데 It's 듣자마자 정답될 확률 낮을 것 같아요 왜요? 맞아요 You 물어봤으니까 I나 아니면 뭐 V 차라리 이런 걸로 가야 되지 It's 정답될 확률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찍어도 둘 중에 하나를 찍는데요 시간이 있어만 잡았어도 정답은 B 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이제 스물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자 자 문어왔어요 그 다음 문어왔어요 Lisa car까지 잡으셨나요? 너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죠 Aren't you going 했는데요 선생님 왜 여기서 안 끊고 Lisa car까지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going to 뭐냐면 be going to 같은 거 be going to는 사실 얘는 뭐랑 비슷한 뜻이냐면 will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be going to는요 조동사 같이 역할해요 그래서 얘는 본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잡은 거예요 선생님 전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you 잡아서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Lisa car에서 차를 빌릴 거야 말 거야 빌릴 거야 말 거야인데 여기서 또 하나 키 제가 be going to는요 will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will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 형태와는 잘 답이 묶이지 않습니다 자 A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빌릴 거야 말 거야? 빌릴 거야 말 거야? 빌릴 거야 말 거야? 네 그래서 우리요 일단 I went there 듣자마자요 I went는 현재형이요? 미래형은 과거형이요? 과거형이요 미래랑 잘 맞물려요 안 맞물려요? 안 맞물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답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es I went there 그래서 난 거기에 갔었어 아니요 차 빌릴 거야 말 거야? Which one is cheaper? 어떤 게 더 싸지? 너 이거 살 거야? 이거 살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싸지? 할 수 있겠지만 빌릴 거예요? 어떤 게 더 싸지? 내용과 맞지 않죠? 세 번째요 차 빌릴 거예요? 아니 I decide to purchase one 그래서 나는 원은 하나는 아니고요 그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사려고 결심했어 그래서 우리 답은요 A 확인되겠죠 자 23번 문제 재생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 잡죠? Would you like 우리 의미했어요? Would you like 뭐였어요? 할래에 가기로 했죠? 동사 잡으세요 Would you like to get a pass for this building? Would you like get? I've already received one Get Would you like get? To build up some experience Would you like get? C Pass me the bill 네 그래서 Would you like get? 이니까 받을래? 얻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Would you like get? 해서 얻을래? 받을래?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A pass니까 통행권 그래서 of this building 이니까 이 빌딩에 통행증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I already received one 해서 나 이미 받았어요 굉장히 정중한 거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Would you like 뭐 뭐 할래요? 하고 물어본다면 Would you like to drink? 마실래?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 마실래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at's great 좋아요 I'll receive one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싫어요 할 때는 제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랬는데 싫어 이렇게 하면요 관계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뭐 뭐 할래? 그럴 때 싫을 때는요 최소한 no thanks 해서 사양할게요 라든지 I'm sorry 전 이미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거나 혹은요 already 이미 받았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뭐 할래? 라고 할 때 I already 얘기한 건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저 이미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문제 가보실게요 Would you like to get? 해서 얻을래? 받을래? 하고 물어봤더니 to build 나는데 어 여러분 to 다음에 동사 나왔어요 우리 이거 뭐에 대한 답이에요 to 동사 뭐에 대한 답이죠 도마하기 위에서 맞아요 Y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오답 끝났죠 to build up some experience 에서 build experience 경험을 쌓는 거 저는 경험을 많이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세 번째 pass me the bill 그래서 빌은요 우리 청구서란 뜻이어서 청구서 좀 pass 건네주세요 명사로 쓰면 통행권 동사로 쓰면 건네주다 지금 pass 나오니까 pass 나오서 우리를 오답으로 꼬신 거죠 안 넘어갑니다 답은 A 확인할 수 있겠어요 24번 문제 자 집중해서 가자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있어요 앞에 뭐 물어봤어요 how often often이 뭐죠 얼마나 자주 네 A부터 가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A At the computer factory 얼마나 자주요 B At least six C Every quarter 네 여러분 답은 뭐죠 네 같이 한번 보죠 how often이라고 얘기해서 often요 얼마나 자주 물어보신 거예요 Do we release 그래서 release는요 발매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소프트 버전을 소프트웨어 버전을 릴리즈 하는데요 얼마나 자주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알죠 A부터요 얼마나 자주 해요 A요 At the computer factory 얘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왜요 라고 해야 된답이죠 아니 얼마나 자주요 At least six 적어도 여섯 개 얼마나 자주요 Every quarter is quarter은 분기라는 뜻이어서 1년은 4개 분기로 나눠서 1월부터 3월이 1분기 4월부터 6월이 2분기 이렇게 되는데요 매 분기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정답이네요 이 every라는 표현이요 우리 how often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긴장해서 앞에 있는 내용 잡아서 가겠습니다 자 25번 가자 Number 25 When will the class be over? A 다시 한번요 뭐라고 했어요 Number 25 When will the class be over?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When 제일 중요해요 When will the class 그 다음에 동사 역할 뭐 잡으시죠? Over 됐나요? 언제 끝나요? 가겠습니다 언제 끝나요? A It depends on the subject 언제 끝나요? B It is not too late 언제 끝나요? C Yes, it's over there 답은 뭐죠? 네, 다시요 언제 끝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It depends on the subject 얘기하셨는데 It depends on은 무엇무엇에 따라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면 주제에 따라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주제에 따라서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 끝나죠? It depends on a teacher 누구에 따라서요? 선생님에 따라 무슨 얘기냐면 최우선 선생님이 하면 30분에 끝나고 이규동 선생님이 하면 35분에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한 거냐면 언제 끝나요? 주제에 따라서요 얘 바로 정답인데 우리 It depends on이라는 표현을 잘 알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합니까? It depends on the schedule 언제 합니까? It depends on the weather 어디에서 합니까? It depends on the subject 해서 여기저기에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It depends on이라는 표현을 알아주실게요 두 번째요 언제 끝나요? It is not too late 그건 너무 늦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내용과 상관없죠 언제 끝나요? Yes, 당신의 말이 맞아요 It's over there 그것은 쪽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서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음성 재생할 때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바람에 버벅버벅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번부터 25분까지 쭉 문제 풀어봤는데 앞에 있는 내용 집중해서 잡는 거 했고 또 하나는 못 잡았을 때 You와 I의 관계에서 우리 답 찾는 거 연습해봤어요 됐나요? 이제 우리 Part 3, 4로 넘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Part 3, 4 밑줄 긋고 상, 중, 하 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밑줄 그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지 잘 잡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 봤더니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하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스피커들이 주로 논의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논의하는 게 뭐야? A요 어디 프로그램인데 어디 뭔지 모르세요? 그래도 밑줄 건넣고요 어디 들리면 일로 가도록 하죠 두 번째요 Vacation destination 여러분 보세요 Vacation destination 있어요 뭐를 지금 키워드로 뽑아야 돼요? 아, 맞아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난 Vacation 했다 뽑았어요 근데 C로 내려갔더니 다시 Leave days가 있네요 그러면 B로 다시 올라가서요 키워드 뭘로 뽑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destination 가셔야 되죠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나는 휴가를 브라질에 있는 리우 해변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지역 이름이 나와야 destination 가셔야 되죠 세 번째요 Leave days에서 휴가 기간 휴가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요 네 번째요 HR, Human Resource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보도록 하죠 42번 What will they do next month? 그래서 그들이 다음 달에 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시간 키워드 중요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I will go to Brazil 난 브라질에 갈 거야 I will go to Brazil in next month 이렇게 되기 때문에 next month 듣고 나서 답을 찾아보면 나와야 하나요? 이미 지나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키워드 잡혔을 때는요 앞에 내용 물어서 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A요 Interview New Applicant에서 새로운 지원자들을 면접 봐 저는요 면접 New Applicant도 괜찮아요 하지만 둘 다 그으면 0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키워드 뽑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Schedule some training에서 교육 훈련을 스케줄자요 저는 훈련 세 번째 Attend a conference에서 회의에 참석해요 Hey Have a financial inspection에서 재정 검사가 있어요 뭔가 회계 검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저는 financial에 밑줄 긋겠습니다 43번 What does a woman say? 그래서 woman say니까 여자에 동그라미 할 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여자 대사를 들어야 답이 나와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She will do next에서 다음에 뭐 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Attend a 아유 죄송해요 Attach 네요 Attach a memo 그래서 메모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게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모 두 번째 Contact the supervisor 그래서 우리 스퍼 인텐덴트 하면서 이미 봤어요 뭐죠? 매니저 매니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세 번째 Review a contract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하는지 Submit the request form에서 요청서를 제출한지 저는 request form에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는요 대화를 주고받고 주고받는 형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이 여자 목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대화는 남자 여자 남자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자 목소리에서 41번의 답을 찾으십시오 끝나면 남자 목소리가 끝나면 여자와 남자 목소리 중에서 42번의 답을 찾으세요 끝난 다음에 여자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42번을 못 풀었어도 내려와서 여자 목소리에서는 43번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 중, 하 하고 내려오는 감각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제가 음성을 재생하면요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following conversation 이라는 안내문이 나와요 안내문 나올 때 보기를요 멍 하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외우다시피 보고 있다가 똑같은 내용이 되려면 빨리 가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시고요 41번 눈 맞추세요 논의하는 게 뭐야 destination, leave date, audit, HR audit, HR, leave date, destination 자 다시 한번 외우시면서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가자 자 이제 여자 목소리로 I'll submit a request form to have the leave days converted to extra salary I think the request will be more effective if you attach a letter from your supervisor I'll ask the director for a letter 자 됐나요? 그래서 상, 중, 하 하고 내려오는 문제풀이 유형 취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님 전 700 초반대였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개의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잘 풀었어요 그래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8,900대 친구들은요 상, 중, 하 내려오면서 문제 푸는 거 아주 익숙하게 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장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자 첫 번째 문장 봤더니 남자가 Hi Mr. Bennett, Miss Bennett이네요 Miss Bennett 얘기하면서 I just received, 저는 조금 전에 받았어요 The notice에서 메모를 받았어요 어떤 알림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죠 In the mail, 뭐를 통해서 받았어요? 메일을 통해서 From HR, HR이 나한테 보낸 메일을 받았어요 이런 뜻인데 지금 HR만 듣고 앞으로 돌아가서 HR 컨퍼런스를 찍으면 돼요? 안 돼요? 휴머리스 컨퍼런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얘가 거기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요 메일을 받았는데 그래서 They told me,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I have to use up all my days 그래서 내 날짜들을 다 써야 된대요 Use, 사용해야 된대요 Or leave 그래서 내 휴가 날짜들을 전부 다 사용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휴가 날짜 다 쓰세요 라는 얘기 한 번 나왔죠 Within next month 그래서 다음 달 내로 전부 다 내 휴가 날짜 쓰세요 Because I have too many vacation days left 그래서 남겨져 있는 vacation days 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휴가 날짜, 휴가 날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뭡니까? 맞아요 Leave days의 정답 표시화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정수로 내려왔어요 근데 키워드의 next month가 벌써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41번에서 답을 고르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습득이 중요해요 보기를 빨리 보고 답을 빠르게 찾고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next month 내려왔어요 As you know, as you already know 네가 이미 알다시피 At the time, 그때는 We will be in the meet 에서 meet는 뭘 얘기하냐면 중간 지점 얘기하는데요 우린 중간에 있을 거야 Preparing for the annual financial audit 그래서 앞에 내용이 따다다다 지나갈 때 내가 어떤 내용을 못 잡았어요 근데 financial 굉장히 정확하게 들었을 거예요 여기 나온 어디서 무슨 뜻이에요? 감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검사하고 감사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검사님들이 하시는 일들 그런 게 바로 audit이죠? 그래서 얘가 financial audit이 있을 거야 annual, 매년이라는 뜻이어서 매년 있는 financial audit이 우리가 준비하는 중간 지점일 텐데 So I really need you 그래서 네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인 next month를 끌고 나서 얘가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Financial audit audit이 뭐라고 바로 표시됐습니까? 됐죠? 남자 목소리가 나오지만 43번에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누구예요? 여자 목소리이기 때문에 남자 간단히 듣고 넘어가실 거예요 남자였더니 음, 오케이, 난 그러면 our summit 내가 제출할게요 A request form to have the live days convert 변환하다, 전환하다 to express salary에서 여분의 추가적인 여분의 추가적인 봉급으로 변환해달라 뭐를? 휴가 날짜를 봉급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게 지금 이거 듣고 43번에 가서 request form 정답하신 분은요 무먼 동그라미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긴장하세요 다시 한번 여자야 I think the request 그 request는 will be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일 거예요 If you attach 네가 부착한다면 letter from your supervisor 당신의 상관으로부터 받은 허가서로 부착한다면 더 효과 좋을 것 같아요 I will ask director for a letter 그래서 내가 그 허가서를 director한테 부탁할게요 지금 여러분 direct 나왔어요 supervisor 나왔어요 매니저요 superintendant 이런 거 전부 다 뭐 말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에 메인리 디스커싱 하는 건 뭐예요? 내가 HR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가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리브데이즈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써야 돼 얘기했더니 여자분이요 다음 달?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다음 달 회계 감사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답 뭐예요? 기이 확인되시죠? 43번이요 그래서 여자 우먼 동그라미 긴장하십시오 여자가 다음에 할 건 뭐예요? 슈퍼바이저한테 레터 받으면 좋을 거야 내가 디렉터 다이렉터한테 내가 연락할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슈퍼바이저한테 컨택 해서 레터 받을게 얘기한 거죠 상중하 집중하십시오 이제 71번부터 내용 확인할게요 71번 봤더니 What did the listener do last week?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리스너 듣는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last week 지난주에 한 게 뭐예요? 시간 키워드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I went to Brazil last week last week 듣고 나서 뭐 했는지 잡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내용 물고 와야 돼요 last week 밑쪽으로 앞의 내용 물고 와야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2부터요 inquire 문의해요 about the warranty에서 보증기간에 대해서 문의해요 우리도 왜 컴퓨터 사면 1년간은 무료 수리 되죠? 그게 바로 warranty 두번째 join a winter sports club 그래서 winter sports에 있다 위축을래요? 에? 에? winter sports에 join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 세번째 find 찾아요 comfortable 숱 편안한 정장을 찾아요 저는 숱 정장을 찾을래요 네번째 purchase 구입합니다 some furniture 가구에 가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난주에 뭐였어? warranty에 대한 거였는지 winter sports 했는지 숱 했는지 furnish 했는지 찾으신 거예요 그쵸? 두번째 why the speaker calling 그래서 왜 전화했어? why calling 그래서 왜 전화했어요?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얘가 왜 전화했어? 해서 전화 메시지 전화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한 최우선입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더 듣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화 메시지는 대부분 상중하를 잘 지키는데 상과 중의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얘가 왜 전화했어? 라는 주제의 내용은요 상반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밑줄을 딱 그니까 어? 얘 빨리 풀고 내려와야 되는구나 한 문장 듣고 풀고 내려와야 되는구나 이런 힌트를 우리한테 질문을 통해서 이미 주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왜 전화했어?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To 동사 Y에 대한다고 우리 했죠 그래서 왜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Installation Manual 설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To promote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New Model 새로운 모델 사세요 라고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To ask for free of charge cleaning service 공짜 cleaning 서비스를 ask 요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해서 공짜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네 번째요 To remind 까먹지 않게 remind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Complimentary services Complimentary 무료라는 뜻이어서 여러분 보세요 얘도 무료 얘도 무료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서요 오묘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정답 찾죠 세 번째 문제 According to the speaker 스피커에 따르면 Why should a listener make an appointment 해서 왜 예약해야 돼? 저는요 예약하다 왜 예약해야 돼? 이 키워드 물고 나오는 데서 정답 찾을 거예요 A요 For employee designation designation 지명하는 거 얘기하는 거 난 최우선 선생님한테 배울래요 최우선 선생님 지명하는 게 designation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employee 직원 때문에 두 번째 due to 뭐 뭐 때문에 high demand 해서 high는 높은 demand은 요구라는 뜻이어서 요구가 많은 거예요 요구가 많은 거 high demand 세 번째 To ensure a total refund 해서 total refund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refund은 뭐냐면 환불해주는 것 네 번째 For a faster appointment 해서 더 빠른 예약을 위해서 됐나요? 자 역시 한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파트 보지만 대화는요 상, 중, 하 내려갈 거예요 한 문장 듣고 풀고요 그 다음 바로 내려오시고 얘는 키워드인 appointment 잡아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집중됐나요? Question 71 through 73 라는 안내문 나옵니다 그때 71번 보기 외우고요 빨리 펴고 내려갈 거예요 자 보기 눈 맞히세요 보기 눈 맞히세요 자 지금부터 가자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recorded message Hello Mr. Winter this is Helen Swift at Cozy Bed Corporation I hope you have been enjoying the utmost comfort from the bed you purchased from us last week I'm calling to remind you that we do offer warranty services including free cover changes and a deep cleaning service during the first year of ownership however an appointment is needed for the services due to the high volume of requests Thank you again for purchasing your bed from Cozy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됐나요? 선생님 저는 아까 71번 못 풀었어요 다시 올라와서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Part 4는 한 사람의 얘기를 쭉 이어가기 때문에 주제가 변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셔도요 문제 풀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제 문장 보죠 Hello Mr. Winter Mr. Winter 하고의 Winter 스포츠 가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Winter Winter 스포츠 가시면 안 돼요? Hello Mr. Winter 윈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윈터씨 안녕하세요 This is Helen Swift 그래서 저는 Helen Swift 인데요 At Cozy Bad Corporation 여기 무슨 회사예요? 여기 무슨 회사예요? 침대 회사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침대는 뭐예요? 과학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침대 과학 아니에요 침대는 뭐예요? furniture 됐죠? 힌트 한번 나왔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사실 선생님은 첫 번째 문제 풀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왜냐하면 지난 주에 한 일이 뭐예요? 했으니까 여기서 전화 온 거여서 바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한 문장 들어가죠 I hope you have you been 그래서 I hope you have you been enjoying 그래서 네가요 편안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To utmost 그래서 최고점의 comfort에서 최상의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From the bath 그래서 우리 침대에서요 You purchased from us last week 이렇게요 지금 우리 키워드인 last week 나왔어요 그런데 정답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last week을 듣고 나서 정답을 찾아낼 거면 정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 키워드 내용 앞에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 했대요? 지난주에 purchase 했대요 뭐를요? basically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지난주에 한 일은 뭐예요?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last week까지 들었어요 last week까지 들었는데도 아직도 71번에 계속 있어요 그럼 정답 못 풉니다 last week 들었는데요 못 풀었어요 내려오세요 72번 내려오죠 I'm calling to 뭐뭐 때문에 전화했어요 remind 까먹지 않게 해주려고 전화했어요 We do offer warranty service 해서 우리가 보증기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까먹지 않게 해주려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것들이면 including 포함되어 있어요 Free cover changes에서 침대에 있는 커버 있죠 커버를 공짜로 바꿔주는 것 and deep cleaning service에서 침대 안쪽까지 아주 깊게 청소해주는 것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ownership 해서 ownership은 소유란 뜻이어서 소유한 지 1년 그래서 워런트 기간 몇 년이요? 1년 동안 공짜 청소와 공짜 커버 체인지 해준다는 무료 서비스를 까먹지 않게 해주려고 전화했어 자 보세요 C와 T 헷갈리죠? 얘가 전화한 건 청소해주세요 to ask 요청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아니면 to remind 까먹지 않게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예요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내려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키워드의 appointment 나오잖아요 즉 키워드로 상반부, 중반부, 하반부가 어딘지 쫙 갈라주잖아요 last year last week 기준으로요 초반부, 중반부야 appointment 기준으로 중반부, 하반부야 싹 갈라주잖아요 됐죠? 그래서 appointment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appointment is the need 에 대해서 예약이 필요한데요 for the services 서비스 위에서 예약이 필요한데 due to 뭐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high volume of requests volume은요 양이라는 뜻이에요 볼륨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그래서 볼륨은 양이라는 뜻이어서 request, 요청의 양이 high 높대요 뭐 한 거예요? 해달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파업하싱 되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외우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thank you again 다시 한번 감사해요 for purchasing our bath from Koji 그래서 Koji로부터 침대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we look forward 기대하고 있어요 to sing you soon 당신 곧 보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첫 번째 문제부터요 이 사람 지난주에 뭐 했어요? 지난주 키워드 앞에 뭐 있었어요? purchasing 있었어요 purchasing으로 purchasing 됐어요 그래서 purchase 그대로 갔네요 some furniture 그래서 가구 샀어요 침대 샀어요 두 번째 문제 왜 전화했어요? 그래서 I'm calling to 뭐 뭐 때문에 전화했어요? to remind 까먹지 말라고요 뭐요? 맞아요 공짜 확 들렸는데 문장을 답으로 찍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to ask for 공짜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공짜 서비스를 까먹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인지 키워드 appointment 잡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왜 필요해요? high volume of request 나왔어요 high volume of request 뭐예요? high volume high demand 요구 이렇게 해서 우리 답은요 비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바쁘게 문제를 막 풀어왔어요 그런데 기준은 딱 하나요 상 중 하 내려오는 느낌만 여러분이 탁 캐치하시면 그 다음은요 문제가 슬슬슬 풀리거든요 아직 상중하 잘 안 되신 분은요 문제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음성 틀어놓은 다음에 상중하 상중하 내려오는 연습 열심히 하세요 날씨가 더워서 공부하는 거 쉽지도 않고 요즘 좀 몸 바이러스 이런 것도 많이 돌아서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 근데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집중해서 공부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맞나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여러분한테 행운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던 노력이 함께 하시길 제가 기원할게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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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